술 한주를 안 만들어준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40대 A씨는 지난 5월 주거지인 서귀포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 60대 B씨를 폭행해 이튿날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어머니가 쓰러져 있다고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B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B씨 머리에 상처 등 타살 정황을 확인하고 바로 A씨를 긴급체포했으며 부검 결과 사인은 뇌손상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술 한주로 계란프라이를 만들어달라는 요구를 어머니가 거절해 말다툼하다 밀쳤고 다툰 뒤 외출했다가 돌아와 보니 어머니가 쓰러져 있어서 신고했다며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망할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의 상태 등을 보면 A씨가 상습적으로 어머니를 폭행한 것으로 보이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음에도 A씨는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지만 제주지법 재판부는 존속 창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죄책이 매우 무겁고 반인륜적이라는 비난 가능성도 있지만 고의로 살해한 것으로 보이진 않고 우발적인 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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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 제공 감사합니다.